밍밍 내 왕따! 각도를 잘 잡은 후 마우스를 아주 꾸욱 눌러줘! 저는 혼자니까 저 혼자서 하겠습니다 밍밍과 왕따가 있는데 저는 여자니까 왕따로 하겠습니다 각도를 잘 잡고 때려줘야 합니다! 여기 위에 아이템이 있어요 위에 아이템이 있어요 위에 아이템을 너무의 찬스 써보도록 할까요? 안돼!!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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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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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빡치기하네 왜? 발 맞았잖아 발! 빡치기하네 나이스! 이렇게 동점 아 모아줘! 대체 모아줘! 자 무기! 넣어 가져 찬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! 여러분 차지만 저렇게 한다면 동물학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울트라 찬스를 써보도록 하죠 아이템을 쓰므로써 저의 체력이 회복되는 아 나이스! 이게 바로 비껴나가면서! 아 잠깐만! 아악악악악악악악!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? 좀 데미지가 괜찮아요 아악악악악악악악악악 근데 돌던지고 놀면 끝내죠 찬스 이건 좀 아 약간 гром HIS journaling 왕따 윙! 한 판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밍밍으로 놀아봅시다 니가 감히 날 때려? 저런 몰상시간 행동을 할 수 있지? 안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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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이렇게 비껴 나가면서 때리는게 제일 최고입니다 아 잠깐만! 미친거 아냐? 나가도 잘해 뭐지? 왜이렇게 잘하지? 어 안돼줘 말도 안돼줘 헐 왜? 뭐 어떻게 저래? 빡치네 뒤져라 오 동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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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야 아! 안돼! 저거 아이템쓰면 안돼! 안돼 안되지 그거 말도 안되지 아 안돼! 말도 안된다고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안돼 밍밍에게 힘을 주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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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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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왕따캐가 사기캐네 예 왕따캐가 사기캐네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아프리카TV에